조선 왕조 최고의 보물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잖아요. 이거 어디서 놨어요? 고향 물어보는 거 실례인데 언제부터요 이 주기를?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들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? 일 하나 하죠. 스카우트 제임? 땅골 파기가 올림픽 종목이었으면 본명의 금메달이야. 무덤으로 들어가는 건 내가 책임질 거고 자 그럼 내 차례인가? 어딜 타면 되지. 네가 무슨 지렁이냐? 밤새 흥만 참을게.